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182명, 국민의힘에선 244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심사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천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신청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후보자 공모 결과 총 182명이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28명, 광역의원 59명, 기초의원 95명 등입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경선은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총 24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50명, 광역의원 72명, 기초의원 122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중앙공천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서류와 면접 등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7일 치러질 공직후보 역량 강화 시험 결과와 관할 당협위원장 의견,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단수 후보를 공천하거나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